RF-DC 수신률은 한 50% 정도 나오고 3척은 88.5 FM 에서 음악을 이렇게 라디오 나누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안테나는 이어폰은 여기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 소리를 들어볼 수 있구요 안테나는 선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조인을 해서 창밖쪽에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조금만 더 그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잘 들리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